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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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아니고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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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바이지 사막 안 가운데 도시가 있는 나라 푸르주 할리판은 163층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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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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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바이지 사막 안 가운데 석유가 나는 나라 고급차도 많고 낙차도 많은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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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아니고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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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바이지 우리나라에서 시차는 다섯 시간 아침 먹고 가며 저녁을 먹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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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바이 아니고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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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바이지 사막 안 가운데 스키장 있는 나라 시원한 에어컨 여기는 바로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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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바이예요 아랍의 미리드라고 하네 아랍의 미리드라고 하네 이 나라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이곳이 바로 두바이 굿바이 도시의 아랍의 미리드라고 하네 아랍의 미리드라고 하네 바랍의 미리드라고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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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